트레이드엘 안녕하십니까 하요뮤직의 래퍼 트레이드엘이라고 합니다. 2021년 마지막을 뜨겁게 태울 액션 영화 제라드 버틀로 출연해 카피샵 미친놈들의 전쟁과 저 트레이드엘을 만나 멋있는 힙합 콜라보레이션 뮤비가 나왔는데요. 많이 보러 가주시고 제 EP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최가운 도시 여긴 고담 내 친구들에게 전국 고담 대하되 미션 클리어 지금 넌 바로 이 오맨 착한 짓 전해를 못해 이 와중에도 난 로맨 미션아 바라만 따면은 되고 말이지 아직 라이바라바이 태강해져야만은 소진자로 못 믿겠으면 와바네 플랫 위험해 북에서 파이팅! 내 사람들에게 전국 고담 보기 위해 전국 고담 그날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